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본서 86페이지 용도적의 지정효과 즉 용도적이 지정된 곳에서의 여러가지 건축행위 제한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쭉 넘어서 보면 용도주가 나오죠 용도지구로운을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용도구역 이런 파트를 공부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시간에 86쪽을 보죠 86쪽을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적으로 국토계획부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에 따른 시행령 이걸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걸 국토계획법령이라 하죠 자 그래 국토계획법 영상 내용으로써 용도적 파트 지난 시간에 용도지역에 대하여 종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지정을 하게 될 때의 절차 용도지역 지정권자 그리고 용도지역 지정에 대한 특례 이런 것들을 공부했는데요 그것들 한번 우리가 대세김질을 해보죠 복습 차원에서 먼저 용도지역의 지정은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장 안하고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네들이 그러한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될 때에 계획주를 하는가 무계획주를 하는가 계획주를 한다 그러면 무슨 계획을 하는가 도시군갈릭을 한다 도시군가로 위반하고 결정해서 지정하죠 도시군갈릭의 위반 및 결정을 통해서 그러한 용도지역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용도지역 지정을 하게 될 때 그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바로 전국토를 이렇게 전국토가 있다 그러면 전국토를 크게 사용도적으로 구분지정해서 이용을 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했죠 주로 개발용도 하면 도시적으로 보호전용도로 이용을 해라 라는 지정은 농림적하고 자연환경 보호전적 그리고 완충지대로써 보호전하되 제한적인 개발도 허용하자 그럴 때는 관리적으로 그래서 전국토는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호전지역 사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한다고 했죠 이 도시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에 따라 지정해서 개발, 정비, 관리,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데 이 도시역에 있는 토지는 다시 크게 4가지로 구분지정한다고 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도시역에 있는 토지는 4가지로 구분지정한다 그래서 주, 상, 공, 녹은 도시역 내에 이 도시역이 있다 이렇게 하면 도시역 안에다가 구분해서 정하기 때문에 도시역에서 서가는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관리적 다시 세 가지로 구분지정하죠 도시역 근교에 있는 관리적은 개혁관리기다 농림적 근처에 있는 관리적은 생산관리기다 자연환경 보존적 근처에 있는 관리적은 보존관리기다 이와 같이 세 개로 구분해서 정한다 이렇게 관리적이 있다면 개혁관리기역, 생산관리기역, 보존관리기역 다시 쪼개줍니다 여기 가늘게 쪼개준다 가늘세 나눌 뿐에서 세분지정 그러나 이 농림적과 자연환경 보존적은 보존을 하자는 적으로써 더 이상 세분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서 이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을 크게 사용도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역의 땅에다가 네 가지로 구분지정하고 관리적이 있는 땅에다가 세 가지로 구분지정합니다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인의 관계에서 그로와 같이 지지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시행령에 의해서 이 주거적을 다시 또 세분에서 칭해요 가늘세 나눌 뿐 이걸 세분지정이라고 하죠 세분에서 칭하는데 이 주거적을 다시 여섯 개로 쪼개준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네요 전용 주거적이 있는데 이 전용 주거적은 주택을 구조를 기준해서 나누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와 같이 주택을 구조를 기준해서 나눠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하자 구조, 주택을 구조를 기준해서 나누면 단독공동이 되기 때문에 제1종하고 제2종 전용 주거적이라고만 세 번 칭하죠 이때 제1종 전용 주거적은 모순주택중심 단독주택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양환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칭합니다 제2종 전용 주거적은 공동주택중심으로 양환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칭합니다 이것들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이런 것들을 시간 많을 때 상반기 때 시험에 임박하기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이 공법이 아주 즐겁고 흥미로운 가장 또 재미있는 그런 감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 이 단독주택 1종 하면 단독주택 이렇게 선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1종 전용 주거적인 토지는 무슨 주택이 주로 들어가도 하자 1종이니까 이걸 가지고 단독 그래야 되지 공동하면 안 되겠죠 1종 전용은 단독주택중심 2종 전용 주거적은 지정이 되면 무슨 주택중심으로 이용해라 2종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단독하면 안 되겠죠 단독택 그래서 2종 전용 주거적은 공동주택중심 꼭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도 층수를 기준해서 나눠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땅을 나눠줍니다 그래 주택도 이 4층이 아니라 연립주택이 있고 5층부터 뭐 쭉 그 이상인 아파트 같은 건 이런 주택도 있죠 그래서 층수를 기준해서 주택을 나누게 되면 저층주택이 낮을 적 저층주택, 중층주택, 고층주택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바로 층수를 기준해서 나눠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하자 라는 주거적은 일반 주거로 지정을 해줘요 그래 일반 주거적은 주택이라고 하는 거 층수를 기준해서 나눠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하자 층수를 기준해서 나누면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세 가지 나왔죠 그래서 일반 주거적은 세 가지로 세 분 지정해 주죠 바로 제1종 일반 주거적이다 그 다음에 제2종 일반 주거적이다 제3종 일반 주거적이다 이렇게 이것도 좀 잘 연결해서 알아주셔야 되겠죠 1, 2, 3 할 때 숫자가 1, 2, 3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1은 저층, 2는 가운데 있으니까 중층 3은 숫자가 가장 높으니까 고층, 중고층 이렇게 해서 제1종 일반 주거적은 무슨 주택중심? 저층 주택중심으로 택지기 바랍니다 주택질수는 땅을 밀죠 그래서 편리한 주거환경을 저성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해줘요 여기는 편리한, 여기는 양환, 여기는 편리한, 편리한, 편리한 이렇게 돼요 2종은 중층 주택 3종은 중고층 주택 3종은 중고층 주택 정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저성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을 하게 되죠 이때 이 저층은 낮을 전데요 4층 이하를 저층 주택이라고 하고요 중층은요 5층 이상부터 보통 29층까지 고층은 30층 이상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연립택인 4층에 있다 그러면 주로 제1종 일반 주거적일 것이고 땅이 5층부터 29층의 아파트 단지가 소성되면 제2종 일반 주거적 40층 아파트가 들어가는 땅이다 그러면 보통 제3종 일반 주거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편리한, 이건 양환이라고 했죠 이것도 잘 봐주세요 그래, 이것을 한번 기출한 바 있거든요 짝지가 중요해요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시험공으로써 알아둘 게 뭐냐면 짝지키, 짝지키 이렇게 짝지키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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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이게 짝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환은 전용 주거적이죠 편리한은 일반 주거적이죠 그렇죠? 이걸 바꿔서 출제한 바 있어요 전용 주거적은 편리한, 이렇게 일반 주거적은 양환, 이렇게만 틀리는 거죠 그리고 이걸 짝지키 하는 건데 시험공으로써 그럼 어떻게 해서 뭘 했다 넣어버리냐 바로 암기할 때 이렇게 하세요 아가씨 중에 박양이 있고, 이양이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전량이 있습니다 전량 그 전량이 사랑하는 임을 만나가지고 일편단심하고 있어요 일편단심 그래서 전량이 일편단심하고 있다 전용 주거적은 양환 일반 주거적은 편리한 전량은 일편단심에 빠졌다 그 다음에 이 주거적은 다시 준주거적이 또 있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일단 주거적은 우리 시행정역에서 6가지로 세분됩니다 6가지 그 다음에 상업적은 4가지가 있었죠 중심 상업적 그 다음에 일반 상업적 그 다음에 유통상업적 그 다음에 근린 상업적 이렇게 중심은 도심, 부소심 등 상업 업무기를 확충할 필요가 있을 때 지는 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심심이 보였다 그러면 중심할 때 심의 보니까 이건 중심 상업적이지 이렇게 상업 업무기는 확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일 때 그래서 이것은 심심이 나오고 상업이 나오고 지게 나면 중심 상업적이다 이렇게 함결하고 그랬죠 일반상업적은 일반적인 상업 여기 나오죠 업무기능을 바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다 제가 하는데 일반이 보이고 상업이 보이고 지게 나면 일반상업적은 지점 목적 짝지기 유통상업적은 도시역 내 여기가 도시역 내 있죠 여기가 도시역이죠 도시역과 또 비도시역이 지역 간 도시역 내 지역 간 유통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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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진 필요적이 있다 정하죠 유통이 보이고 지게 나면 유통상업적이다 글린상업적은 글린지역에서의 일용품 서비스 공급 담당 필요적이 있다 정한다 그래 글린이 보이고 지역이 보이면 글린상업적이 지점 목적이구나 이렇게 잡아두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업적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전용 공업적 그 다음에 일반 공업적 그 다음에 준공업적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중화학공업 중화학공업 공업은 공장이죠 공해성 공업 이런 이런 공장 공업은 공장이다 생각하면 돼요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을 수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다고 칭니다 그래 이런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는 용도적이 뭐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정하게 되는 용도적은 전용 공업적이다 이렇게 일반 공업적은 바로 환경을 제하지 않는 공업 배치 환경을 저해 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공업 배치할 필요가 있는 제작입니다 그 다음에 준공업적은 가벼운 공장 경공업이라고 그러죠 가벼운 경 경공업도 조그마한 공장 같은 것도 들어가고 사원주택 주거기능 상업기능 상가 사무실의 업무기능 이런 것들의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적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세 가지가 뭐냐 그러면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 다음에 보존녹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기여할 때 보생자 근데 관리적은 보생 이렇게 그랬죠 이렇게 명칭을 잘 알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있는데 이 자연녹지적 이걸 순서대로 교재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보생자 이렇게 이거 바꿉시다 보존녹지 생산녹지 그 다음에 자연녹지 지역 이렇게 보존녹지죠 생산녹지적 자연녹지적이 있죠 이 보존녹적은 도석에 예각지대에 산 들판이 있다 이걸 자연환경 경관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지정하죠 그 다음에 이 생산녹적은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하자 그러한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죠 도시적 안에 있는 토지는 토지인데 변들에 가면 쓸만한 농지가 있죠 거기에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지정한다고 그랬고 이 자연녹적은 도시 지역에 있는 땅에 다정하죠 그런데 일단 보존을 하자 보존을 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불가피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겠다 제한적인 이 말 중요하죠 제한적인 개발 허용 허용 할 필요가 지정한다 이렇게 했죠 계획괄적은 아까 했고요 농림적은 도시에 속하지 않는 그런 농지법상 농업지능적 산지 갈프상 보존산지 했다 청해서 농림을 진행하고 살림을 보전 할 필요가 지정하고 자연녹보전적은 바로 자수의 생수 상 이런 일곱가지 목적을 지정한다 자연환경 수자원 해완 문화재 상수원 생태계 보존 하거나 그 다음에 그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할 필요가 있을 때 증언시 자연녹보증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영도지역을 지난번에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이런 영도지역에 이어서 그리고요 하나 더 추가 말씀드리면 이 영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영역에 관한 법률에는 이런 명칭을 가지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도사란자 그리고 대도시 시자 이네들은 자기의 시도되어 있는 땅에다 대도시에 있는 땅에다 필요하면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에 있는 이 영도적은 이렇게 주거적 여섯가지가 있었고 상업적 네가지 공업적 세가지 녹적 세가지로 세분이 되어 지정되는데 거기에다 필요하면 지네들이 이름을 명명해서 추가로 이 주거적하고 상업적하고 공업적 녹적은 추가로 새로운 이름을 명명해가지고 신설해서 신설해서 지정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무엇으로 이네들이 지네들 지자체 지방의 에게 보내가지고 조례로 조례로 도시 공객 조례로 조례로 필요하면 주상공에 한해서 주상공 녹에 한해서 추가로 신설 지정할 수 있다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을 공부할 때 영도적 명칭을 이렇게 우리가 접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주거적의 이름을 보니까 준주거적 이렇게 공부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제 무슨 제1종 준주거적이 지정됐다 그러면 그것은 조례로 이 시도사 대도시안이 진해될 지역에다가 이렇게 추가로 신설 지정한 용도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사 대도시안은 도시 공객 조례로 주상공 녹의 한해서 추가로 신설 지정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해 두시고 이와 같이 용도적의 지정이 있게 되면 지정된 지역별로 토지용의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건축 제한을 가하죠 그 내용이 86페이 나오죠 86페이 1번 보면 가로 1 용도적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에서 동그란 1번 용도적에서의 건축물 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거기에서 건축물이나 거기서부터 제한까지 밑줄을 닦아 봐요 거기까지를 약자로 행위자로 합니다 이렇게 용도적을 공부했는데 이런 용도적이 우리의 토지에 지정이 되었다 그러면 그 용도적 안에서는 용도적에서의 건축물을 이것만 건축해라 여러가지 시설 제1종 2종 근린생활설 문화민 집배설 이런 시설 이런 시설 종류 용도 규모 등의 제한 이런 것만 건축서 이용해라 라는 것들을 약조로 행위자라고 그래요 용도적에서의 행위자는 무엇에서 정하고 있으니까 그 규제대로 따라가면 되느냐 바로 거기에 나오죠 제한에 관해서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것도 줄 거예요 그래 용도적에서의 행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구나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하죠 그래 시행령 제71조에 규정돼 있어요 71조 거기에 나있죠 가로 해가지고 0 0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말이에요 시행령 71조 2항에 규정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정도만 딱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래 그 0 71조 2항 그것 다 딱 줄 거 봐요 그래서 그 내용은 바로 밑에 딱 이렇게 써요 88페기부터 88페기부터 시작해서 바로 팩 9페이지까지 9페이지까지가 그 등입니다 그게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 용도적이 증거됐다 그 안에 있는 토지 이렇게 여기가 자연환경 보존으로 증거됐다 이 땅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토지 가지고 토지를 이용할 때 어떤 용도의 건축물 어떤 시설을 건축이 될까 이런 행위자는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바로 대통령령 이 표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자연환경 보존으로 건축물은 이것만 건축해라고 규제합니다 바로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시행령 71조에서는 이 자연환경 보존으로 농가주택하고 의가 농민들이 어민들이 농업인 어허빈이 이용하는 주택을 농화가 주택이라 는데요 농화 단독택을 건축할 수 있고요 그네들의 자녀가 다닐 수 있는 초등학교 이런 것들을 건축하도록 인정합니다 이런 것이 한번 기출된 바 있어요 자연환경 보존제한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오른 거 이렇게 바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걸 나눠 놓고 우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모든 국토에서 똑같이 자연환경 보존제한 똑같이 정되는데 두 가지밖에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농화가 단독택하고 초등학교만 져라 이렇게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다고요 대통령령 시행령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 109페이지 보면 일단 저 뒤에 가서 10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09페이지 가면 21번에서 자연환경 보존제한에서 자연환경 보존제한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시행령에 있는 내용인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그것은 왼쪽 칸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고 오른쪽 칸에 있는 것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죠 조례는 지방자찬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차시 특별차도 시 군마다 다 달라요 조례를 통해서 도시군객주로 정하게 될 때 그 박스 안에 오른쪽 칸에 것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거기 오른쪽 칸에 보면 도시군객주로 10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09페이지 보면 자연환경 보존제한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인쪽 칸은 시행령에서 전국택이 똑같이 자연환경 보존제한이 인정된 거죠 거기 보면 농어가 단독택 또 초등학교를 건축하도록 허용하겠다 두 가지를 일단 허용합니다 다른 건 안 되고요 오른쪽 칸에 있는 것은 도시군객주로 도시에 따라 줄 거 봐요 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디들이 말한다고 했어요 특별시 광역시 써봐요 도시군 조례가 도시군객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할 때 도시에 따옴 치고 그때 도시군객조례 이때 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한다고요 서울특별시 욕대광역시 특별자시세종 제주특별제도 8도 있는 시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지 특별자도 시에서는 바로 이 도시군객조로 오른쪽 칸에 있는 것을 건축을 허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 한도에서는 허용할 수 있어요 꼭 전체를 다 허용할 필요 없지만 그 한도에서만 허용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군 쪽에 그 자연환경보조로 있으면 군조례로 군청에 군의회가 있죠 거기에서 조례 맞는데 군계획조례로 허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군은 팔도 되어있는 군을 말하죠 그래서 도시군계획조례가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오른쪽 칸 이것은 각각 지자체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왼쪽 칸에 있는 것은 바로 영에서 시행령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도에 똑같이 자연환경보조되어 있다는 것은 허용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자연환경보조되어 있는 토지 가지고 주택을 진다 그럴 때는 아무 얘기나 다 주택을 지게 허용한 거 아니에요 우리 도시민들이 도시아파트 가지고 있으면서 자연환경보조되어 있는 토지 구입해가지고 매입해서 그것도 예쁘게 무슨 전원주택 지겠다 이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가 안 내줍니다 그분이 농업인의 어허비누 쥐를 가지고 있자면 주택을 건축화되지 않아요 어떤 쥐를 가지고 써야 된다고요 농업인의 어허비누 쥐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농가주택 어가주택인 단독택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게 한번 기출한 바 있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자연환경보조되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오른 것 단 도시군객주로 재환환함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 그래서 답은 초등학교가 나왔습니다 중학교 대학교 이거 안 되고요 초등학교만 초등학교는 이 자연환경보호전쟁에 살고 있는 농업인들 어빈들 그 아이 출산하게 되면 초등학교는 집에서 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정도는 7살 8살에 초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너무 멀면 등하교 하기 힘들죠 그 점을 감안해서 여기에서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자연환경보조되어 그걸 알고 있는가를 기출한 바 있고요 그 다음 87표를 오셔가지고요 87표를 오셔가지고 일단 특별한 장소에서는 도시 특별한 장소에서는 다른 특별법에 따라 행위를 받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박스 안에 있는데요 취락주고 개발진흥주고 복합용도주고 그 다음에 4번 농공단지 5번 농림적중 농업진흥적 보존산지 초지 그 다음에 6번 자연환경보존존족중 공헌구역 상승보호구역 또 지정문화재 천연기준물 그 보호구역 그 다음에 해양보호구역 그 다음에 7번 자연환경보존존족중 수산잔량보호구역 이거 나있죠 이 중에 여러분께서는 바로 이 4번 하고 5번 하고 6번 7번 중협회에서 꼭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1번 2번 3번은 또 용도주구에서 우리가 별도로 공부를 합니다 행위제한은 무슨 법을 보아야 되는가 그 법의 이름을 짝치기하는 것이 조금 보여요 산업입지 및 거기 나와있죠 거기다 체크해 산업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 이 법의 이름을 짝치기 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산업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짝치기 그 다음에 여기요 농림적이 있었죠 아까 여기 저기 여기 농림적 안에 이 농림적 안에 이걸 이쪽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농림적이 있다 농림적 안에 농림 농업진흥적이라고 하는 여기 농업진흥적이 지정되어 있다 농지법에 따라 또 산지 갈법상 보존산지가 지정되어 있다 또 초지법에 초지가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농림적 중에 반드시 농림적이 전제되어야 돼요 농림적 중에 농업진흥적이 있는 토지는 무슨 법에 따라 건축행위제를 받느냐 농지법 농림적 중 보존산지의 땅에서는 무슨 법에 따라 행위제를 받느냐 산지 갈리법 이 법의 이름을 짝치기 잘해도 있어요 농림적 중 초지에서는 무슨 법에 따라 행위를 받느냐 초지법 이렇게 법의 이름을 잘 짝치기 해서 이건 어렵지 않죠 농림적 중 농업진흥적 농지법 농림적 중 보존산지는 산지 갈리법 농림적 중 초지는 초지법에 따라 행위제를 받느냐 이렇게 짝치기 해서 암기하시고 6번 6번은 반드시 자연환경 보존제관에 있어야 돼요 이 자연환경 보존제관에 다른 법에 따라 특수정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기다라고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무슨 법에 따라 행위를 받느냐 수도법 수도법 법의 이름을 짝치기 잘해도 되셔야 돼요 수도법이지 상수도법 하수도법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틀려요 그 다음에 이 자연환경 보존제관 중 공헌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공헌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면 공헌구역은 도시자연 도시 공헌 및 녹지나 법률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연환경 보존제관에 있으니까 자연공헌법 이렇게 함계하세요 자연환경 보존제관 공헌구역은 자연공헌법 글씨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올리겠습니다 자 올려가지고 여기가 자연환경 보존제괴이다 자연환경 보존제괴이다 공헌구역이 있다 자연환경 보존제괴인데 이 안에 공헌구역이 있다 무슨 법 암계할 때 자연공헌법 자연환경 보존제관에 여기가 바로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 아니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둘 다 문화재보호법 천연기념물로 보호법 해라 문화재보호법 그거 아세요 자연환경 보존제괴 아까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으면 무슨 법 수도법이라고 했죠 자연환경 보존제괴 해양보호구역이 있다 해양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이 있으면 해양생태계 보존제괴 관리한 법률이 이렇게 암기 자연환경 보존제괴 수산장원 보호구역이 있다 그러면 수산장원 관리법 7번까지 꼭 정리해 두십시오 중요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존관리적 여기 있죠 보존관리적하고 그 다음에 생산관리적 이렇게 보존관리적하고 생산관리적에 대해서는 바로 다른 부서의 장관들 농림축산신부장관이 농지 밑에 보면 농지를 보존제할 필요가 있다 그럼 밑에 농지법 해양수산부장관이 바로 해양환경을 보존제할 필요가 있다 하면 거기 밑에 해양생태계 보존제 및 가능한 법률에 따라 또 환경부장관이라든가 이분이 그 환경보존 자연환경보존이라든가 그리고 산림청장은 산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자연환경보존법 그리고 산림자원의 조성력 가능한 법률에 따라 여러가지 건축물으로 제한을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자주 읽어두시고요 넘어가셔서 88페이지 보시면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자나 했죠 자 이러한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각각의 지역마다 이렇게 건축지역에 가해집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바로 토지를 만났는데 그 토지에 대하여 이 토지를 이렇게 하나 중개해달라는 중개물을 접수했어요 이 토지에 대하여 공법상 어떠한 이용자안과 거래자안이 가해지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서 의뢰인한테 토지 매수 의뢰인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서 잘못했죠 확인 설명을 했죠 그 의무를 잘못 이행해서 그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이렇게 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치도록 중개사법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 이때 이 토지에 대하여 먼저 공법상 분석을 하려면 그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봐야 되겠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체크하는데 이 토지이용계획확인은 인터넷 토지이용기재 서비스를 들어가면 돼요 인터넷 토지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쳐가지고 그 토지 소재지 알아가지고요 그것도 입력하면 그 토지에 대한 공법상 이용제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해봤더니 용도적 국토개법정서 용도적이 제1종 일반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에다가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건평률을 얼마 적용할까 이런 것들은 우리 국토개법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88페이지 1번에 나왔죠 제1종 전용주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왼쪽의 시행령에서는 가나 단독택 지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나번에 제1종 근린생활서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조례가 허용하고 있는 것만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참고로 보시고 2종 전용주거도 이렇다 이렇게 참고로 보시고요 1종 일반주거제에서 1종 아까 저층이라고 하는데 이건 4층에 아마 져라 그 말이에요 4층이 저층이 그래서 여러분이 제1종 일반주거제에 있는 토지 만났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토지는 4층 이하만 건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돼요 아파트는 주태로 쓰는 층소가 5개층 이상의 공동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3보면 제1종 일반주거제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부는 4층에 아마 져라 그런데 다만 외해조로 이 주태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태 중 단지형 연립주택 하고요 단지형 다세택은 주택으로 제1종 일반주거제에 5층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특례가 있어요 이것 빼고는 다 4층에 밖에 못집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넘어가서 보면 90페이지 넘어가시고 91페이지 동그라미 4번 제2종 일반주거제 이거 있죠 여기는 아파트를 질 수 있습니다 중축주택 주십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 제3종 일반주거제는 중고축주택 주십시오 들어가니까 이거 아파트 질 수 있는 땅이고요 6번 준주거제는 이거 보면 준주거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준주거제 그리고 상업적 4가지 그리고 이 준공업적 그 다음에 계획과적 이렇게 있잖아요 이 적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해놓고 있는 게 아니라 2억에는 이걸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나머지만 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없는 것은 질 수 없는 것이죠 6번은 없는 걸 규제하고 있구나 넘어서면 7번 중심상업적도 없는 8번 일반상업적도 없는 그냥 그렇게만 보고 넘어가야 돼요 나머지 그냥 참고로 하시고 이건 현장에서 다음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합계해가지고 실무에 임할 때는 중요하지만 신공공할 때는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요 9번 유통상업적도 없는 걸린상업적도 없는 넘어가서 보면 11번 전용공업적 12번 일반공업적 13번 준공업적 준공업적은 없는 이렇게 나와있죠 보니까 상업적하고 준자가 들어간 준주거적 준공업적 그리고 계획관령만 없는 이렇게 돼있어요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 넘어가면 14번 녹적이 나와있죠 녹적은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 녹적인데 다 이건 4층야밖에 못집니다 4층 이것도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5층 안 돼요 보존녹지 녹적은 4층야 생산녹지 또 4층야만 넘어가서 102페이지 자연 녹적도 4층야만 넘어가시고 104페이지 보존녹지 여기 관리적 세가지 있죠 보존녹지 생산녹지 계획관리 있는데 이것도 다 관리적은 무조건 4층야밖에 못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8번 생산관력도 4층야만 그 다음에 106페이지 19번 계획관력도 4층야만 그런데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없는 체크 계획관력 없는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4층 이하만 건축해라 그 말이죠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니까 역으로 해서 4층야만 져라 그리고 나머지 박스 안에 있는 것 다 건축하지 못한다 나머지 건 건축해라 이렇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108페이지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건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있잖아요 이 농림지역도 주택 중에서도 무슨 주택만 건축할 수 있는 인정하느냐 4번 농어가 단독테만 됩니다 그냥 우리 도시민들에게 전원주택 이런 건 안되고요 농업이라든가 어빈의 주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해요 자 그 정도를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 자 자연환경 보증을 아까 했죠 이렇게 해서 바로 용도전에서 여러가지 건축물 건축전을 체크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살펴보죠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